티모가 나와버렸네 미드 뭐지? 갈리오가 서버신지 미드신지 모르겠네 몰라 원딜 갈리오 바텀이구나 감전 카사딘으로 가자 야 상대 조합 좋긴하네 우리팀에 비해서 좀 괜찮아 솔잘잘 솔랭은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우리가 잘하면 이기지 않을까? 화이팅이다 감전 선포씨는 일단 잡았죠 잡이요 어 두어인데 미드라인도 좀 이득받죠 티모가 살짝 위기 아군이 당했어 네 하하하 잡이요 다이애나 와도 할만하겠다 피관리가 워낙 안되서 집 갈 것 같죠? 좀 밉시다 이거는 잘겠다 할만한가? 나쁘지 않은데? 어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드레이븐 패시브 힐도 먹인거라 상당히 괜찮죠 이거는 안괜찮죠 그건 좀 나쁘네 가버려 싸일 내려봤는데? 밀고 붙어야겠다 바텀 가기전에 뒤쪽으로 갔네 그냥 미드를 미는게 날고 하거든요 저는 그쵸 어 티모 화이팅 탑만 버티면 돼 아래쪽은 굉장히 좋다고 분위기가 어 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 아이고 밀고 갈 시간이 없겠다 빠져야겠다 네 하하하하 아이고 이거 분위기가 밀어도 되겠네요 이러면 좀 큰일인데 잘 빠지긴 했는데 까비 와 너무 아깝다 저걸 다 살아가? 야 뒤태어왔다 어 미상 어 드리븐 죽었다 야 이러면 대엄사곤데 힐 났다리 아 아 아 무라머나 일단 찼죠 어 야 너무 아프다 2타 맞지도 않았는데 너무 아픈데 데미지가 아프다 아트도 가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무슨일이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비오 어퀴겠다 오군까지 주워가지고 원래 그냥 티모 버렸어야 되는데 가고있긴 한데 뭐가 되나 와 큰일났다 대형사고다 대형사고다 이거 어 비상 어 가자 어 또 무슨일이지 흐흐흐흐흐 아니 대체 왜 울릴일이 있나 모르겠네 와 그냥 망했다 게임 이게 이렇게 돼 이거는 못 막지 않을까 안돼 나비요 여기서는 그냥 냅다 다이브 아 으쯔 비지하지요 쉽다 어 너무 쉬워버림 아 으쯔 다이브 어어 오케이 그래도 좋은 위치에서 시작하네요 아 네 성공 가버려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 소니가 그렇게 가면 절대 통과 못하지 좋아하세요 어 또라자 저리나 합시다 라움치는 다 먹었네요 그래도 오 굿 바텀이 벌써부터 승전보가 기원파는 느낌이 좋아요 벌써 느낌이 좋다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아 확실히 좀 어지러운데 오랄 컨디션이 좀 아니긴 하네요 온거 어지러움 타빙 다울 타이밍 다울 타이밍이 한 번은 나왔을텐데 다울 타이밍이 한 번은 나왔을텐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좋지 않네요 꿀 열매 먹어두고 아래쪽에 안 보이죠 전령도 나와있어서 차려야됩니다 백사이 보였죠 흠 와 진짜 다행이다 어? 죽나? 야 이걸 사네 어 좋았습니다 가버려 저는 갈게요 이발 이속으로 빠져서 꿀 열매 있나? 지금 타이밍이면 하나 더 나오지 않나? 그쵸 와 너무 아깝다 진짜 까비 렉사이 한 번 잡으면 끝나겠는데 게임? 렉사이가 제압골드가 많이 걸려있어서 가줘야겠다 좋습니다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어우 달아 여기 있다는데요 뭐에요? 끝났다 게임 어라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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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팀워크거든 이게 팀워크거든 아 좋았습니다 안되겠다 어 네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어 이건 좀 나쁠지도 네 가비오 괜찮아 나만 잘하면 될 듯함 제가 잘 커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네 어 어 어 어 아 네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알겠다 아 너무 아까운데? 좋네요 이거는 넥사이도 떨어졌는데? 앗 나 블루 좀 좋아요 마구 이득 보는 중 와 진짜 너무 사기 아니야? 저 챔피언? 저걸로 살아가면 어떡해 어 빠르다 그냥 먹겠는데? 바이오 존야 가자 존야가 맞겠다 어 네 와우 굿 헬프 타야겠다 이거는 좋습니다 네 그치 좋아요 가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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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드디어 실버 탈출해서 골드 드디어 찍었네요 골드 카사린 장인 카사린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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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망치가 있어 나한테는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이 맛에 망치 타지 과일 딱 피해주면서 끝 아니 어까임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 와서 탈락할 순 없어 아 좋았습니다 광고 라스트 공 오케이 꿀잼 맵 나왔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알록달록 녀석 쳐내겠습니다 제가 오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케 오 바닥 떨어져요 나왔으면 좋겠다 제 제일 꿀잼인데 이번에야말로 전판에 못다한 우승 이번판에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맵이네요 주황색 주황색을 노려 어 네 어 도망가 절대 안나가 절대 안나가 어 어? 어? 펭풀파 야 이거 살짝 억가맵인데? 잘해보자 이거 놔 이거 놔 에라이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이거 안된다 어? 데나 어 어 어 어? 나눠갖자 잠깐만 아 어 비상 펭귄 잃어버림 이 위에 있나? 어 어 어? 여기 펭귄 한 마리가? 여기 두 마리가? 오케이 어 quatre 오 좋았습니다 으허허허허허허허헛헝 으허허허허허헛헉허허헝 도망가 안돼 tribe cabe сч 어디가 어디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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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습니다 성공 아 이거 살짝 노잼인데 일단 가볼까요 너는 뭐 집중만 하면 떨어질 일이 없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이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이득임 왠진 모름 뭔가 그랬던 것 같아 이쪽으로 올라가서 네 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뒤로 밀려나면 죽거든요 이 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다 순간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땐 점프를 좀 거뜨려주는 게 집중만 하면 떨어질 일이 없다 iktok 니빗 모아 우리 북한의 마다 Strateg 이제 이거 마음의 뭐 raj 이런 배